안녕하세요. 여러분. 진구마TV입니다. 낭떠러지에다가... 뱀이 여기있어 겨드룩뱀이나 밀뱀 그런 종류가 보이는데 뱀이 나무를 타는구나 뱀이 어떻게 됐을래 어? 두개밖에 없어 나무의 새가 어디간거야 다섯개였는데 멀리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알을 먹은건가? 좀 어두워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다시 한번 와봤거든요 아 어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행인거같은데 다행인거같은데 한참이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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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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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